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제일 수요일이 지겹죠? 지겨운 날이에요. 딱 중간날이라 아우 정말 그냥 빨리 일요일이 왔으면 토요일이 왔으면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수요일 날은 조금 지루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힘내시고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니까 오늘은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지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띠벨 운세 들어갑니다. 짓띠. 짓띠는 오늘은 건강이 안 좋은 날이에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날이고 건강검진을 좀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다든지 해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진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미끄럽거나 좀 그런 길은 피하시는 게 좋으시겠고 안 그러면 낙상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또 소띠로 가볼게요. 소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 운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조금 암튼 좀 깜짝 놀랄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아 오늘은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이렇게 미리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호랑이띠는 참 뭐라고 할까. 내가 일은 다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일은 다 했는데. 인사는 다른 사람이 받아요. 인사는 다른 사람이 받는 날이 돼요. 그래서 허무해. 짜증나. 내가 일은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내 공을 갖고 가지. 남이 내 공을 가로채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리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손을 쓰신다든지. 이것도 참고적이에요. 그러셨으면 좋은 날이 되겠어요. 또 토끼띠. 토끼띠는 자고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자고로 벼는 고개를 익을수록 숙이랬다고 너무 이렇게 좀 빳빳이 들지 말라. 상사나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양반들도 오늘 고개를 숙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쉽게 해서 나대지 마라.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나대지 마라. 오늘은 그냥 참고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용띠로 갈게요. 용띠들은 전생에 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은 그 업을 남에게 베푸는 날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걸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카 막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밀어주는 척이라도 하면 내 업장이 조금 소멸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가 몸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날. 그러면 내 업장 소멸이 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뱀띠. 뱀띠들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애정이나 무슨 이런 일들이 불길하다. 불길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구설을 듣는다. 오늘은 좀 정말 아유 진짜 오늘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날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막 바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참고적으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띠. 말띠들은 좀 뭐라고 할까. 오늘은 좀 인연이 오긴 오는데 인연이 오긴 오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인연이 안 돼요. 좋은 인연이 아니다. 나를 해를 끼치는 운이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삼가해라. 오늘은 삼가하시고 어디 안 가시는 게 좋고 같이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신다면 좀 사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조심하셔라. 조심하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각시한테 들킨다든지 막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애정운이 별로 안 좋은 날이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가십시오. 그러시고 양띠. 양띠들은 시시비비가 엇갈려요.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양띠가 어제보다는 좀 안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하고 모든 걸 시비가 없게끔 내가 좀 한 발짝 양보하고 가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숭이들은 오늘은 나의 날이에요. 수요일은 나의 날이야. 오늘은 내가 뭔가를 다 해도 괜찮아. 막 자존심을 가져도 괜찮아. 남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깔끔해 오늘은 내 날이야. 큰소리 쳐도 돼. 그렇게 오늘은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들은 제주가 많잖아요. 원래 원숭이들이 제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제주를 한번 부려보면 어떨까. 나의 끼와 모든 걸 다 총동원해도 좋은 날이다. 화이팅입니다. 닭띠들은 오늘은 닭띠들은 귀신이 발동을 하는 날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누군가의 몸에 빙의가 된다거나 그래서 닭띠들은 조금 오늘을 좀 이렇게 어디 상갓집이나 예를 들어서 굳이 가야 된다면 비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러시는 게 좋으시겠고 오늘은 왜냐면 그런 모든 게 신들이 발동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닭띠들이 좀 탈 수 있으면 조금 좀 상가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뭔가 오늘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노력이 안 돼. 그래서 좀 그냥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쉬어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띠 개띠는 오늘 굉장히 외로운 날이에요. 옛사람이 그리운 날이에요.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혼만 생각이 들고 그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런 옛사람이 그리운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좀 안 됐어요. 오늘은 좀 그런 날이에요. 근데 심기 일전 화이팅 하세요. 그러시고 돼지띠들은 직장인들은 윗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들어. 아유 자네 수고했어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손님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인사를 받는 좋은 일로 인사를 받는 운이에요. 오늘 운세가 그래서 돼지들은 오늘은 그런 인사를 받는 운이니까 인사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날이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아유 금방 가요. 오늘 그냥 금방 가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원사로 전화해주세요. 영업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